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LS머티리얼즈 오늘 장시작 한 30-40초 남았는데요. 역시 마이너스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3만원대 위로 올라온 모습이 나왔었는데 다시 빠지는 모습입니다. 반등이 쉽지는 않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쌓인 매물도 많이 있을 거고요. 아직은 의구심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반등이 진짜일까? 과연 어디까지 갈까?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더 사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주식하는 사람들, 주식은 그래서 수치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LS머티리얼즈 오늘도 약세 출발이 예상되는데 차트 보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했다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기다가 들어줬는데 매집한 흔적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간다면 크게 원형 바닥이 완성되면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갈 수도 있죠. 다시 빠진다면 이 지지선, 깨지게 되면 페닉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였고요. 그만큼 기술적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LS머티리얼즈, 먼저 지분 관계부터 좀 보시면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LS전선에서 43% KVR투자가 9.35% 이 KVR투자 정체가 뭐냐 K스톤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50인 이하로 구성되는 펀드죠. 아주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 친구들 여기서 만든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SPC 이 친구들은요. 지분이 많지만 경영의 목적이 아니죠. 수익입니다. 오로지 이 친구들이 공모했을 때 물건 정리하고 남은 매물이 좀 있습니다. 이게 9.35%나 돼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올해 줄줄이 보호 예수가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6월부터 이거요. 나중에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영상은 모두 4가지 정도 단계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S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대응 전략 네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인데 LS머티리얼즈 리포트도 있고 LS머티의 여기 모습이 나오는 급등 예상 종목이 들어간 리포트 두 번째 에코프로의 액면 분할 대응 전략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나중에 리포트 추가 설명 들어가니까 확인하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 LS머티리얼즈 울트라 커페시터가 나오죠. 기존 전해질 커페시터와 충전식 배터리의 중간 특성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다. 이게 주력 제품입니다. 먼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전기차, 로봇, 2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다양한 첨산산역 분야에 활용이 되고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충방정 시간이 짧고 사일콜 수명이 길고 효율도 높다. 그리고 중대형의 높은 전력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제품이라는 거 그 다음에 미국 알루미늄협회에서 신소재 능력을 인정해서 알루미늄 합검, 신소재 고유번호에도 부여했습니다. 알루미늄 사업, 부품 사업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실정은 당연히 좋고요. 공모자금 작년에 대부분 울트라 커페시터, 캣포 늘린다 썼습니다.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글로벌 기업 오스트리아 하이와 합작범인 하이엔케이어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차세대 울트라 커페시터 리튬이온 커페시터를 개발합니다. 리튬이온 전지의 고밀도와 울트라 커페시터의 높은 출력, 긴 수명을 결합시킨 차세대 ESS 굉장히 중요한 제품입니다. 이거 나중에 그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리튬이온 커페시터를 통해서 전기차 초급속 충전 인프라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부분 그리고 북미, 유럽 매출이 많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는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충전 시장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400조가 넘는 시장이에요. 왜? 리튬이온 배터리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5년 지나니까 효율 떨어지고 충전 시간 오래 걸립니다. 자 테슬라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 대목이에요. 그래서 LS 모티리얼즈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리튬이온 울트라 커페시터를 통해서 두 번째 전체 매출의 85%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이 중에 70이 북미, 유럽이에요. 자 무슨 얘기죠?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진 기업입니다. 당연히 테슬라도 알고 있고 리튬이온 커페시터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북미, 유럽 매출이 많다는 부분 내년부터 IRA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2025년부터 중국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 빠진 자리 차지하는 한국 기업들 북미에서 매출이 나오거나 북미에 공장 있는 기업들 당연히 반사액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알루미늄 사업, 부품 사업 추진하면서 구미 공장이 착공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배터리 케이스 부품이 양산돼요. 하이엔케이법인입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죠. 알루미늄 사업 관련해서 전기차 부품 자 그리고 전기차가 불황이지만 LS2링크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S그룹의 충전 관련 핵심 계열사입니다. 이거 만약에 상장하게 되면요 전기차는 안 좋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충전 관련 이슈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LS2링크 이때 LS머티리얼즈 충전 이슈로 같이 묶여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제가 뭐 전기 전문가는 아닌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최근에 LS 주식들이 AI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북미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 때문에 2029년까지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의 전력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기기 관련해서 올라갔는데 울트라 커페시터도 그 관련 이슈가 터졌습니다. 독일 중국에서 세 번째 울트라 커페시터를 활약해서 전력망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부해주는 시스템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거 잠재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전력 공급 SOFC 블루미 에너지 직 공급 역시 AI입니다. 관련해서 이슈가 터졌죠. 에너지 관련해서 고효율 연료 존재 울트라 커페시터 관련해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LS 멀틀레저지가 최근에 바닥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꽤 많이 되잖아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말씀드린 대로 충전 이슈가 있습니다. 리튬 이연 울트라 커페시터 그 다음에 하이아임 K 버빈 이슈가 있었죠. 자 세 번째 LS 이 링크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전 이슈 네 번째 고효율 연료 전지 이것 때문에 주가가 트리거가 되면서 올라왔습니다. 다섯 번째 대전력 부하 시스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죠. 전력 기기 관련해서 다섯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자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역시 충전입니다. 충전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테슬라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거고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6월 달에 LS 머티리얼즈가 이슈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기존부터 주목하고 있었던 제품 공급 계약이 있는데 리튬이온 울트라 커페시터입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안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고 두 번째 지분 투자도 예정에 돼 있습니다.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두 개다. 이게 6월 말에 공시가 나올 예정이에요. 울트라 커페시터를 한 단계 개발시킨 리튬이온 울트라 커페시터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공급 계약과 지분 투자가 있을 예정입니다. 배너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시죠? 010-3158-8575 자 여기로 LS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자세한 일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아직 오픈이 안 된 미공개 정보입니다. 세력인명을 제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펀드매니저나 에너지스트 여기서 나온 겁니다. LS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아주 심플한데 작년에 오른 다음에 계속 빠지기만 했습니다. 5달, 6달, 6개월 정도 하락을 했고 2달을 키웠습니다. 여기서 그죠? 들어주려고 그러다 맞았죠?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LS머트리얼즈의 주가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재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들어올렸죠? 이거 왜 들어올렸을까요? 자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KVR 투자 얘네 뭐라고 그랬죠? 제가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어디서 만드는? 케이스톤 파트너스 사모펀드입니다. 자 이 친구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보호의 수가 묶여서 다 못 팔았습니다. 만약에 다 팔았으면은 초기에 5만원대 5천억을 버는 건데 절반밖에 못 먹었습니다. 상당히 약오르겠죠? 지금 슬슬 본전 생각이 날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갖고 있던 이 물량 슬슬 보호의 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장 6월에 풀립니다. 6월 11일날 394만조 상장 주식수에 거의 7% 가까이 됩니다. 6월 11일부터 이 400만조 가까운 물량이 풀립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올려서 팔겠죠. 왜? 5만원에 팔았으면 5천억을 버는 건데 반밖에 못 팔았잖아요. 당연히 올립니다. 사모펀드 아주 공격적입니다. 이 친구들 선수들이에요 진짜. 자 그래서 6월에 6월에 자 케이스톤 파트너스 이 친구들의 출구 전략이 있을 예정입니다.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당연히 블록딜로 나올 겁니다. 주가 올린다는 얘기죠. 묘하게도 6월에 두 가지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일정이 있고요. 케이스톤 파트너스의 출구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맞물리면서 6월에서 7월 사이에 주가는 엄청나게 갈 겁니다. 그 전에 많이 흔들겠죠. 방향을 상방으로 잡았습니다. 테슬라 일정은 제가 에러스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요 많습니다. 내용이 파일이 필요하거든요. 자 나중에 제가 레포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슬슬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출구 전략이 들어 올릴 겁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자 전형적인 원형 바닥 종목 IPO 종목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차트만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업종은 완전히 다른데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여러분 이 두산 보시면은요 이 구간 상장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형적인 원형 바닥입니다. 조정받고 바로 올렸습니다. 이거 6만원대 12만원 따블를 났습니다. 이거 잠복기는 한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죠? 잠복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6개월 셨어요. 여기서 기간이 길잖아요? 이거 더 멀리 갑니다. 나중에 전형적인 IPO 종목입니다. IPO 종목은 다른 종목이랑 다릅니다. 외면의 패턴이 따로 있어요. 제가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세력들한테 배운 게 자 세력기법 첫 번째 패턴 분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분석 네 번째 심리적 분석 주식은 숫자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5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열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응이 가능하죠. 특히 이렇게 급락했던 종목 오랫동안 고생했던 종목 여기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고를 파고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아니면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제가 대응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아까 제가 사모펀드 출구 전략까지 있다고 그랬죠? LS 머티엘즈 대응 전략 자료 울트라 커페시티 채용 분석이 있고요. 기술적 분석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세력기법 들어가 있고요. IPO 종목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여기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6월달 테슬라 있죠? 포함해서 사모펀드의 출구 전략이 서머리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2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1번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 3158 8575 LS하고 아울로 보내주세요. 리포트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자료 있으시면 사모펀드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를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여기서 LS 머티를도 사인 드리면서 이게 실시간 소통하는 방이거든요.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입니다. 무료가 아닌 박민수 아니니까 사칭하는 사람 조심하시고요.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 배너에 있는 번호 010 3158 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LS 머티럴지를 포함해서 급등 예상 종목도 몇 종목 드릴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경험으로 문자 주셔서 입장 링크 받으시고요. 자 무료입니다 여러분.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사치 안 하는 사람도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장기 방이 따로 있는데 많은 종목이 나가서 큰 수익이 나는 방입니다. 매매 실현가 여러 번 나가진 않죠. 자 LS 머티럴지를 제가 신호를 드렸는데 상장하는 날이었습니다. 작년이었죠. 12월 12일 날 오래됐습니다. 2만 원에 드렸어요. 아침에 19,940원 체결이죠. 시초가 자 이거 들고 있다가 근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갑니다. 1월 초에 한번 매도를 했는데 5만 원을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LS 머티럴지를 1월 5일 날 5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정리하고 나왔어요. 한 달이 안 됐는데 250% 수익이 납니다. 굉장히 큰 수익이 났죠. 그리고 차트 보시면 4월에서 5월 사이에 계속 횡벌을 합니다. 바닥을 기죠. 그러다가 어떤 이슈가 하나 터지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2차 매수가 나간 거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해 고생했고 5월 10일 날 LS 머티럴즈 2만 5천 원 대전력 부하 시스템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이때 현재 보유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LS 관련 LS 주식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북미 시장에 2029년까지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LS 일렉트릭 LS 산전이죠. 예전에 이거 초과 변화기 이슈가 터지면서 올라왔는데 3월 달에 드렸습니다. 3월 달에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합니다. 그래서 제가 LS 일렉트릭을 3월 7일 날 LS 일렉트릭 7만 8천 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지금 빠지긴 했죠. 다시 근데 2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이것도 거의 3배 가까이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에 가장 강한 종목을 발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 3198 8575 1번 누르고 입장하시고요. 다음 주 신규 종목이 나갈 예정이니까 미리 미리 금요일부터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1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리포트 얘기 들어가는데 7년 만에 M&A 하려고 M&A 팀을 만든 거죠. 제가 세력인력을 동원해서 어떤 섹터 종목들을 들여다보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든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AI 로봇 자율주행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외상장결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한 500% 정도 됩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예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이슈가 터지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시면 알겠지만 4만원짜리가 24만원까지 가죠. 이게 바닥에서 500%가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여기 리포트인 종목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이거는 삼성으로 인수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바닥에서 꼭 계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액면부들 한 다음에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급등 급락 10만원대 깨지는 모양이죠. 다시 또 깨졌다가 올라왔다가 추가 하락이냐 반등이냐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아예 대응 전략 자료 에코프로 액면부나리오 대응 전략입니다. 1번에 2020년 후 액분 전목도 다 분석했고요. 2번에 에코프로 액면부나리오 대응 전략 섹터 분석 시장 동향 전체 분석 동요비율 분석 5대1로 쪼갰죠. 예상 시나리오 액분 예정 종목과 급등 예상 종목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는 다 들어가 있는 셈이죠. 3158에 8575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맞고 내려왔는데 지금부터 대응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고 전략 나올 때가 거의 다 됐어요. 미리 미리 전략 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LSR 리포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입니다. 세번째 1번 중장기방 신김에서 나가니까 미리 입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 에코리포트 두 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 3198 8575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신청 자 자료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으면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민수가 드릴 수 있는 자료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LS 머티리얼즈 이번에 케이스톤 파트너스 출고 전략에 들어가 있고요. 세력 기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자 유망 종목에도 세력 기법 적용해 보시고 케이스톤 파트너스의 출고 전략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포트 두 개 있었죠? 에코 프로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 이거 중요하고요. 삼성 리포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박민수가 직접 운영하는 실시간 대응방 소통방 자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요. 무료입니다.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